안녕하세요 예쁜남자의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핑크 초콜릿 계란이랑 핑크 맥놈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틴 렛도 준비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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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 번 먹어봤네 한 번 먹어봤네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아삭아삭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청양고추 초콜릿을 만들때 안에 녹아버린가봐요 그래서 계속 덜어졌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